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지난 1월 18일 볼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선발전을 통과하면서 최연소 볼링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 주인공이요. 바로 국내 볼링계를 이끌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청주 금천고등학교 1학년 지근 선수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지근 선수와 이 지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이규설 코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지근 선수부터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금천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지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코치님도. 안녕하세요. 금천고등학교 볼링을 지도하고 있는 이규설 코치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근 선수도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국가대표가 발탁이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떨리시나요? 네, 많이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정말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는 많이 떨리지 않았어요? 떨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긴장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때 딱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최종 선발전 당시에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딱 선발됐을 때 그때가 가장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연소로 이제 국가대표가 된 건데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너무 뿌듯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겉으로는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그때만큼은 진짜 수고했다고 해줄 때 좀 많이 웅크를 했죠. 그리고 우리 코치님도 보시기에 이제 지도하는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지도하는 선수가 국가대표가 최연소로 됐잖아요. 코치님도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기뻤습니다. 기뻤고. 이 아이가 좀 더 큰 무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도 하셨나요?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에 있었던 2018년도 세계청소년대회 또 역시 그 선발전 당시도 국내에서 최연소 1위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아이가 부상이 없고 좀 이런 상태로 좀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그만큼 훈련당도 정말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훈련을 하루에 얼만큼이나 하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하루에 일단 오전에 훈련을 시작해서 오후까지 하는데 하루에 약 30게임에서 많게는 40게임 정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항상 오전에 체력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부족한 점이나 그런 점을 코치님이 보완해 주시고 트레이닝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와 30게임에서 40게임이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약 5시간에서 6시간, 많게는 7시간이요.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힘들지 않아요? 힘든데 그만큼 결과가 나와서 좋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우리 지근 선수 손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아니 지금 보시면 왼손하고 오른손 크기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왼손잡이여가지고 블링을 왼손으로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다 보면 많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손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만큼 청소년 무대가 아닌 성인 무대에 진출하게 될 텐데요. 코치님께서 보시기에 기량면에서 어떤지 그리고 성인 선수들과 함께 겨루게 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량면은 지금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게 워낙 저희 볼링협회 쪽에서는 바늘 구멍 뚫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린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어린 학생이 국가대표가 된 만큼 본인이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지금 선수 보면 항상 이렇게 짧은 머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유지해왔고 한 번도 머리를 기른 적도 없고 이런 선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착용을 한다고 봅니다. 아니 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은 본인 의지예요? 네. 왜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고 지금 전 이 머리가 가장 저한테 잘 어울리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볼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최연수 국가대표가 돼야겠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예상은 못했죠. 그렇죠. 맨 처음에 어떻게 볼링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볼링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아빠가 볼링장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권유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계속 볼링에 빠져서 볼링이라는 게 이런 운동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빠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이교설 코치님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난 볼링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게 몇 살 때예요? 내가 6학년 2학기요. 역시 이렇게 크게 된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볼링장을 하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볼링장이 놀이터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즐길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있고 지금도 항상 느끼는 건데 스트라이크를 칠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짜릿하고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훈련하면 경기를 목표로 훈련을 하면 힘든 과정도 있지 않나요? 힘들긴 한데요. 그만큼 성적이 나와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힘들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군요. 아니 근데 아무리 놀이처럼 볼링을 즐겼다고 해도 아무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치님께서 6학년 때 지금 선수를 처음 보신 건데 그때부터 뭔가 남다른 기량이 넋부였나요? 남다른 기량은 없었고요. 일단 열심히 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아버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셨고 어디까지 보시냐 해서 국가대표 다는 게 목표다.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역시나 또 아버님도 지금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프라임 인터뷰 최연소 볼링 국가대표 지금 선수 그리고 이규설 코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적을 보니까요. 지금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 8개 그리고 은메달 2개 그리고 청소년 레벨 각종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한 걸 봤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일단은 무엇보다는 연습을 게을리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제가 한 곳에만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제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볼링 하다 보면은 다른 친구들처럼 게임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고 이런 기분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오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지금 선수 이야기를 들어봐도 승부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코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선수의 이런 승부욕. 저 역시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지금 지금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았는데 참 성실한 학생입니다. 성실하고 그 성실함이 굉장히 강한 멘탈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 멘탈이 또 본인의 집중력을 더 세우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좋은 선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회에서 이기는 때가 있으면 지는 때도 있잖아요. 승부욕이 안 그래도 뛰어난 선수인데 질 때는 너무 답답하고 좀 슬럼프도 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작년에 한 번 시합 때 너무 망쳐서 연습을 하던 도중에 레인에 앉아서 한 번 울기도 했었고 경기 도중이에요? 아니요. 경기 도중에 말고 연습을 하던 도중 잘 안 쳐져서 레인에 앉아서 울고 그런 정도로 승부욕이 있군요. 그랬는데 코치님하고 부모님이랑 잘 헤쳐나갔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이게 한 가지씩 내가 못 배웠던 기술을 더 얻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못 배운 걸 한 개 더 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거예요? 네. 막 그만두고 싶거나 이제 진짜 내려놓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치님한테는 지근 선수가 제자면서 또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좀 지근 선수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평소에 좀 주문처럼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지근 선수 외에 제가 여러 선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수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가 설정이 안 된 선수는 생명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목표 설정을 항상 제가 매년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바꿔줍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목표 설정과 인성교육. 네. 그러면 지근 선수의 올해 목표는 뭐예요? 저 올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뭔데요? 이번에 금천고등학교 동료들과 단체전에서 전 메달 따는 게 가장 꿈입니다. 오늘 이번 연도의 목표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전 금메달.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근데 혹시 코치님이 좀 무섭진 않으세요? 평소에? 무섭긴 한데요. 그래도 치님이 저희가 하는 만큼 해주시고 코치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훈련이랑 공부를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평소에 공부나 훈련을 어떻게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 평소에 학교는 오전에 일반 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등교를 하고 오전에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저희가 버스를 타고 훈련을 하러 가거든요. 가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저기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e-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수업 일수를 채우고 공부를 해요. 그렇군요. 저는 근데 어쨌든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게 어떻게 하면 볼링을 잘 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굴리면 뭐라고 하죠? 또랑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 굴러가 버리더라고요. 잘 칠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잘 치는 팁은 굳이 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볼링을 배울 때요. 계속 한 가지를 배우고 또 배우면서 하잖아요. 그걸 두 가지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먼저 터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계속해서 하면 좀 더 볼링이 재밌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네요. 처음부터 너무 잘 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문제였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근 선수가 볼링 최연소 기록을 모두 갱신하면서 이제 지역 볼링협회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근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코치님. 일단 저희 지역에 이런 좋은 인재가 있다는 게 참 기분은 좋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지역에 지금 저희 금천고등학교가 전국체전 6년 연속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학생들, 이 인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충북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 볼링이라는 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가는 대학 또 거기에 연계되는 실업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능한 선수들이 지금 다른 시도로 다 나와서 역시 그 시도로 나와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지근 선수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간다면 우리 지역에 대학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실업팀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런 유능한 선수들이 아마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아주 튼튼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능하게 잘 자란 선수들을 키워놓고 다른 시도로 유출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근 선수가 보기에는 지금 주변에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 부담되긴 한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오히려 저는 그걸 더 받아들이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근 선수의 올해 목표라고 하면 친구들과 단체전 우승이라고 했는데 더 크게 봤을 때 목표와 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볼링 강국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 대한민국의 볼링이라면 지근이라는 이름이 나오도록 전 그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볼링하면 지근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멋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코치님은 어떠세요? 코치로서의 꿈과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코치로서의 목표는 어느 정도 저는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로 제가 10년 차가 됐는데 역시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습니다. 이 지근 선수 외에도 제 제자들이 대표 선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실업팀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제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지금 보니까 아버님께서도 와 계신 것 같고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팬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두 분 다 한 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지근 선수부터 해주세요. 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치님도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MBC 프라임 인터뷰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근 선수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나라를 위해 국위선양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최연소 볼링 국가대표 지근 선수 그리고 지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이규설 코치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함께 땀 흘리는 친구들과 우승을 해서 같이 시상 때 서고 싶다는 지근 선수. 아름다운 그 꿈을 이루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멘